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많이 어지럽고 혼미혼미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엄마가 매주 꼬박꼬박 저한테 맛있는 반찬을 보내줬어요. 벌써 3년 정도 얻어먹었는데 얼굴을 보자는 거야. 이거 꼭 봐야 돼요? 원지, 남친이 자기 친척 결혼식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7살 동갑내기 커플이고요. 지금 4년 넘게 오랜 시간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만큼 정도 많이 깊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죠. 왜? 찐사랑이니까요. 여하튼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랑 떨어져가지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남친은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친 어머님이 저한테 계속 당신이 손수 만든 반찬을 갖다주세요. 정확히는 남친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명절 음식 먹고 싶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명절을 안 챙기니까요. 이 말을 들은 남친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은 아이고 그래 지가 혼자서 밥이나 잘 챙겨 먹겠냐? 이러면서 명절 음식 있죠. 이런 것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정말 바리바리 싸들려가지고 아들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갖다주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주말 음식을 보내주세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매주 그렇게 반찬을 5개씩 만들어가지고 당신 아들을 통해 보내고 있죠. 양도 푸짐해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수준이고 맛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정말 고맙고 죄송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저를 낳아준 저희 엄마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남친은 제가 어머님한테 아이씨 엄마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줘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감사하다 해도 제가 직접 연락하는 건 왠지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늘 남친을 통해서 잘 먹었다.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대신 선물 같은 걸 좀 챙겨드리는 아직은 살짝 어색하고 서먹한 그런 관계예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본문인데요. 조만간 남친의 사촌 형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혼식에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 거기서 보기가 그래서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요. 벌써 자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엄마! 꽁꽁이도 형 결혼식에 올 거야! 이렇게 해요. 게다가 이 소식을 전해드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데 이러다 보니 막 거절도 못하겠고 너무 난감해요. 아무래도 남친 어머님은 제가 정말 많이 궁금한가 봅니다. 여하튼 그래요. 거절은 못하고 그냥 자기야 나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님이랑은 인사만 하고 밥도 따로 먹을 거고 또 입장하는 순간부터 밥 먹고 나갈 때까지 한 시간이면 차고 넘쳐 충분해! 그리고 혹시나 곤란한 상황 생기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그래요. 보는 건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제 걱정은 남친 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친척형 결혼식에도 해도 거기서 봐도 정말 괜찮은 건가 이겁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을 그으면서 만나고 싶은데 남친이 자꾸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흥!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부담이요? 아니 그럼 남친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 그거 맛있게 냠냠 처먹처먹 쳐 드실 때는요? 그때 쓴이 목구멍은 부담을 전혀 안 느꼈답니까? 2번 내가 쓴이였다면 두 번째 반찬부터는 거절을 했을 거예요.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마음만 받겠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계속 받아 먹은 겁니까? 님이 이렇게 거절을 안 하고 계속 받아 처먹으니까 그 집에서는 당연히 결혼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마침 집안 결혼식도 있겠다. 친척들에게 얼굴 도장 찍고 이참에 평가나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이건 그냥 처음부터 쓴 이가 대처를 잘못한 겁니다.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걸 다 받아 먹은 거야? 내가 봤을 땐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일단 쓴이는 매주 반찬을 다섯 개씩 얻어 먹으면서 상대 집안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준 게 경솔했던 거고 남자는 쓴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집안 큰 행사에 같이 간다고 부모님께 통보해버린 거. 아니 지금 둘 다 뭐하는 거야? 아휴 어머니만 중간에서 불쌍하다. 4번 일단 지 멋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듯 시부랑거린 남자 재수 없긴 해요. 근데요. 그 이전에 반찬을 매주 다섯 개씩 얻어 처먹으면서 직접 감사 인사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어? 결혼이 뭐니 남녀 관계를 떠나서 그 정도 얻어 먹었으면 감사 인사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그게 인간이지. 게다가 뭐? 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이제 와가지고 부담스럽다고? 그 반찬들 가끔도 아니고 매주 얻어 먹었을 땐 어땠어요? 그땐 전혀 안 부담스러웠나요? 술술 잘 넘어가다냐고. 이런 생각 아니 이런 질문하는 내가 혹시 꼰댄가? 어? 5번 받는 거에만 익숙해 얻어 먹는 건 당연하고 조금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건 엄청 싫어하고 이야 매주 반찬을 다섯 가지씩이나 받아 먹었다니 정말 헉소리난다. 우리 엄마도 못해줄 수준이야. 매번 그 반찬들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당신의 정성, 재료비, 시간, 가짓수 선정 등등등 정말 대단한 분이구만? 올해 정년 퇴직한 할제시가 쓰고 간다. 6번 당신들의 그 관심, 부담스럽고 선을 긋고는 싶은데 매주 다섯 가지나 되는 그 귀한 반찬들 받아 처먹는 니년 주디에는 왜 선을 안 긋냐? 7번 아니 부담스럽다면서 매주 꼬박꼬박 그걸 다 받아 먹고 있네? 정말로 부담이면 이거부터 거절을 했어야죠. 그리고 너, 뭔가 지금 단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친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염치 없는 망할 년, 면상 좀 보자. 딱 이거라고. 너는 맞아 죽을 거야. 8번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남친이 잘못을 한 건데 문제는 쓴이의 엄청난 염치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쓴이 욕만 하고 있는 거야. 9번 난 한 번의 감사 인사도 없이 계속 냠냠. 아니 너가 엄마는 지금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냐? 알면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네. 아니면 혹시 집안이 그런 건가? 콩콩팟팟 그런 거? 11번 마지막에 흐엉 이랄지 아니 어린 애기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조금 이따 추가글로 아니 내가 챙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흐엉 이러겠네. 추가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 반찬 얻어먹은 거 많이 반성합니다. 그래도요. 약간의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게요. 저도 사람인데 너무 죄송하니까 남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어머님 매번 이러시는 거 많이 힘들 텐데 반찬 같은 거 안 주셔도 돼. 나 정말 괜찮아. 자기가 좀 말씀드려봐. 이렇게요. 그랬는데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당신 보기에 아직 나이 어린 제가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너무 짠하고 안쓰럽다며 그래서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듣고 거절을 못했던 거죠. 또 저도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죠. 어떻게 매번 얻어먹기만 합니까? 빈 반찬통 그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친에게 들려보낼 때 선물 같은 거 많이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많게는 10만 원? 그 정도씩 돈 썼던 것 같아요. 반찬은 사먹는 것보다 선물 비용이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짜 반찬 얻어쳐먹었다. 이런 비안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본가에도 선물 드린다고 적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여하튼 앞으로는 어머님 반찬 절대 안 먹을 거야. 댓글 1번 뭐? 공짜 반찬 아니니까 욕하지 말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재료값만 생각하는 거야? 만드는 건? 그거는 뭐 반찬 나와라 그러면 뚝딱 하고 나오냐? 도깨비 방망이야? 뭐야? 그래 내가 매주 너한테 10만 원씩 줄 테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 네가 좀 만들어봐라. 그러니까요. 남친 어머님은 그게 뭐 가식이든 진심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당신 아들 여친이라고 대충 안 만들고 재료부터 여러 가지로 바짝 신경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게 불보듯 뻔하구만. 당신의 그런 노력과 정성은 아예 생각도 안 하네. 어? 2번 어이구 야! 그럼 처음부터 자세하게 글을 제대로 단디 썼어야지. 이거 부담스러워서 댓글 달겠냐? 어? 진짜 철없는 아가씨네?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왜 자꾸 징징거리는 거야? 선물로 10만 원 이상씩 드는 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싫으면 그냥 바로 거절하고 치웠어야지. 쓰니 네가 결국 뭐야? 계속 어영부영 넘어가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친 어머님도 아이고 고맙네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됐고 그 결혼식 가요. 가고 반찬은 거절하세요. 보니까 남친 가족과 엮이는 걸 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뭐 결혼하든지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당장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니 본인이 잘못하고 또 오해를 받게끔 글 써놓고 공짜 반찬이라고 비해하지 마세요라니 이게 미쳤나 싶어요. 4번 알았으니까 일단 가요. 가서 거기 시부모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있으면 다 보고 또 친척들도 마찬가지 그들 상태를 다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안 살펴보고 남자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일 나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남자만 봐도 절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5번 문제는 쓴이가 저쪽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쪽에서는 내가 반찬을 만들어주면 아이고 반찬 만들어주니까 얘가 선물을 챙겨 보내주네. 반찬을 안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 거기다 또 매번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좀 친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마침 집안 결혼식이 있고 내 아들과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행사가 있는 김에 오라고 해가지고 얼굴도 좀 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어? 네 잘못이야. 7번 스니야 그 결혼식에 가더라도 사진은 절대로 찍지 마라. 혹시 니들 헤어지면 그 사진 박제돼가지고 서로가 곤란하다.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똑바로 해야지. 부담스러워가지고 댓글 달겠냐고. 일단 사연은 그렇다 치고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있었던 진짜 거지같은 일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아마 들으면 주작이다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땐 주작이라는 말도 없었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진짜였어. 근데 영상이 지금 많이 길어졌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